아..왜!! 시점을 왜 바꿔!! 아..제작사 이거..점점 마음에 안드네 와..이런식으로 할래도 일단 뭐 따뜻함은 없는거 같아요 아까 저.. 증거품 말고는 뭐 없는거 같고 가자 마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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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So Hello 야 선택지 나와 선택지 뒤돌아 서기 이런거 없어? 와 작가 진짜 오케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나는 그는 그가? 뭐였지? 그가? 크림? 아유 선택을 안하니까 살리잖아 아유 선택을 안하니까 살리잖아 거 봐 내 반에 맞잖아 아 둘이 좀 하고 나와 딱 맞췄잖아 동기는 자밖에 없다니까 거의 제 반에 맞잖아요 애들 사실상 아무도 안 죽었네 지금까지 그 뭐 결론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잖아 야 아 제시카가 지금 아직 안 나왔구나 올라가서 메타한테 따져야지 제시카 진짜 인형이었던 거 아니에요 야 이 게임 이 게임 어떻게든 오늘 엔딩을 봐야 돼요 아 그러면 이거 내 타나가면 개 짜증 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내 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벌써 3시야? 미치겠네 이거 돈이 문제냐 너 아 거기 오늘 안 끝냈어요? 아 안 끝낸 줄은 몰랐는데 저는 이런 게임의 특성상 무조건 쭉 가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봅시다 또 괜히 갔다가 또 내 타면 또 그렇잖아요 아 시간으로 끊었어요? 아 그렇군요 탕강차 아니야? 아 아까부터 진짜 딱 2시간 정도 이후부터는 그냥 스토리가 장난 아닌데요? 그런거지 판을 다 깔아놨다니까 딱 봐도 아니 제가 거기서 확인했잖아요 저 아까 조시하고 조시하고 있잖아요 말했잖아요 아까 조시하고 살리는 거 있잖아요 조시하고 애슐리 안 눌렀다니까요 선택을 안 했어요 저 일부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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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방금 뭐하나 떠올랐어 그러면 공포탄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누굴 쏴도 안 죽었을 거네? 아닌가요? 선택하면 바뀌었을까요?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은 있죠 잠깐만 오코 아까 그러면 오히려 둘 다 떨어졌으면 매트가 죽고 이 여자만 사라질 수도 있겠는데? 안 그래요? 매트는 떨어져 죽으면 죽는거였잖아요 매트는 떨어져 죽으면 죽는거였잖아요 아 그건 뭐 이승탈출 넘버원이고 잠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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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В 기름이 아직도 묻어있어? 마술이라니까 마술 원래 몸통 짜려고 하는 마술은 많아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 아... 조시도 쌍둥이 그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건담 더불어야? 야 이게 작동할 리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아, 뭐... 특수분장이겠죠? 아까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의 내장이 인간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돼지의 장기가 인간의 장기하고 많이 비슷해요 돼지 머리가 나왔으니까 돼지 몸통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만든 걸 수도 있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의심할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장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머리만 내밀고 있으실 수도 있죠 가능성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밀어서 잠금해진 왜 이리 즐겁지? 저 여자가 이러고 있는게 왜 이리 즐겁지? 여기 아까 23명의 사고 잠깐만 이제 그 뉴스도 믿을 수가 없잖아 가짜 신문이 나왔다는게 밝혀진 이상 신문의 내용조차도 아 그건 차트인데 진료차트긴 했지 아 그건 차트인데 진료차트긴 했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둡시다 그럼 그 광산에 사람이 죽었다는 그거하고는 무엇인지 비상신약이 사람일수도 있어요 비상신약이 사람일수도 있어요 사람을 먹었겠지 가위바위보라도 했던거 잠깐만 여기 와서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면 안되지 않나? 흠 이 사람들아 여기서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면 안되지 아니 그게 따로 안받아요 나비효과도 거의 다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닐거 같은데 공략은 다른사람들이 다 하겠죠 공략은 다른사람들이 다 하겠죠 일단은 깨고나서 추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초회판 한정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지니 엔딩이 따로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건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군요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한데 PC판이 나온다면 가능하긴 한데요 PC판이 나온다면 가능하긴 한데요 콘솔판은 그렇게까지 너무 대놓고 나오진 않거요 다시는 불가능한다면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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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근데 얘를 살려야돼? 오케이 으악 으악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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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진님 어서오세요. 으악... 흑... 으악... 오케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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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가니까... 빡빡할 줄이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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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타이밍이 빡빡하군요. 고신님 어서오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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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를 왜 찾아? 넌 마이클이나 찾아. 바닥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으악... 으악... 배터리 없고... 아... 뭐지... 아... 박 kunna... 개 다소. 자, 발자기라고? 오 마이갓, 마지막에 뭔가 일어났어 뭔가 다 이유가 있겠죠? 토템 히히 미흐멘트떈 반대 방향인 것 같긴 한데 예스! 예스! 어떻게 하려고? 예스! 어라? 아나? 뭐지? 진짜 알고보니까 그 두명은 죽지 않았다 라는건가 정확히 한 년 전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가능성있죠 한 명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 사람은 나 왔어도 강퇴다 왔어도 아이디가 뭐 저래 베스트의 머리? 베스트는 죽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 1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버티고 버티다 근데 그리 따지면 쟤들을 저기다가 구석으로 떨어뜨린 사람은 누구야 누군가에 쫓겼잖아요 하얀 방석에 쓴 사람들한테 스톨가 여러 개가 엮여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게 그래 역취가 안 나왔고 복선 자체가 정리가 안되게 몇 개 있어요 왜요? come on, let's go no oh god, please don't come this way 이리 오라는데? 이리 오라는데? 알고 보면 도와주려는 사람 아니야? 안 돼 안 돼, 얘 불타 죽는 게 있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얘 불타 죽는 게 있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진한 저 불 붙였으면 아마 얘가 죽었을 거에요 오! 오! 제작을 도망가려고 했으면 더 다쳤을 거야 그래 이걸 궁금해 했다고 그래 정시가 판딱 글쎄 그 기억과 잘 모르는 답 지구 정시가 판딱 내 작은 판타스마고릭스러운 스펙트콜을 감사드렸습니다. 아악! 너무 작은 디테일이 없었죠. 없었죠? 너무 즐거웠어요. 너의 패블베베의 패너리아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 고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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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의. 정말 비교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아. ure no she's in your faces com a now think your for every little stinker for every little stinker josh why are you doing this yeah don't even ask this swirly little rot he's got no clue that was pocket tree he's definitely off his meds oh come on you guys revenge is the best medicine done make he sick what come on you guys are all gonna thank me when you guys become 인터넷에 대한 감정 뭐? 이 작은 고양이가 비롯한 절음이 될 것 같아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 우리는... 혈압이 중국에서 충분한 핸드라이브가 없는데 여러분이 다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제스카 죽어 봐봐, 이렇다니까 지금 뭔가 있어 제시카 좀 그러니까요 weren't you talking about Ashley you piece of shit I got so mad you don't hit a girl you just don't dude do Chris bro but I'm not your bro where we going where you guys taking me walking you up bro what you can't do anything 진짜 이상한 거였지요? 아침에 전화하셨을 때까지 아무튼 아무것도 안 했지 진짜로? 정말 죽음이 내가 했지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안 멈췄다 짐 진짜 진짜 인반게임? 인반게임? 죽돌이님 어서오세요 나머지 한명은 누구지? 아직 끝난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 해가 안떴어 정룡소수님 어서오세요 오, 오, 잠시만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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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끊어! 마이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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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이클도 마이클도 좀 이상한데? 마이클이 손가락 잘릴만한 것도 그만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MB matt